어느덧 맞바지에 저희가 무료로 오는데 아 이제도 끊는 기간 너무 아쉽네요 준비내리므로 이제 마지막 알리샤키스의 If I Am Got You라고 이런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무대 같이 즐겨주신 분들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귀가하시는 길에 항상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냥 행복하시고 잘 가가지고 매트가 살짝 트로트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수경씨 그래요?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고 If I Am Got You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트윈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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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